나 너무 사랑해 제 도난니께도 엉망하네요 괜찮았어요? 그래서 어디 섬에 가서 숨어버리자고 한 거예요? 사람이 어떻게 그런 비밀을 질문지구 어떻게 이렇게 컸대? 비밀을 안고 살면 사람은 외로워져요. 자기까지 외로워지면 안 되니까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. 다 놀랐다. 그거 너무 웃긴다 지금. 아팠어? 이 컵만 조금만 더 가려줄게요. 이거에다 점 찍어도 돼? 아까 그리드 했었어? 어. 너 진짜 웃겨. 그리드. 이렇게 할 수 있어요? 이게 진정한 멍뚝티지? 아 그 소리 이제 좀 지겨워. 이리 와봐요. 아 이뻐.